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만 붙잡으면 다 되는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찾는 동일이다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보자,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사면 영원하지만 물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지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것, 이거 찾는 동기력이 있어버려요 갈보레산, 감남산, 마가드라 거의 사람들은 다 각인된 것 있습니다 바꿔주는 겁니다 동기도 있지만 상처, 문화 다 갖고 거기다 더 심각한 것, 영정문제 다 갖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주겠다 근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읽히면 들어줘요 여러분이 플랫폼이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빛을 발하는 파수, 망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 소통되게 돼 있는 게 안 되나 보다 재밌게 봐주셨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